삼척시가 농어촌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. 삼척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총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유학생 1인당 주거비 월 60만 원, 세대 유학생 1인 추가 시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와 함께 유학생과 가족을 위해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 강원 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강원 뉴스 마칩니다.